수수수 잡히면 죽어야지 수비 다 지울 수도 없는거고 거지야 샌똥캠 왓 K 아이언클레드 간다 아이언 K 레드 크으으으 자 드롭키 간장 나왔습니다 드롭키 간장도 나오고 난관극풍 나오면 된다 인공굴 까는거 빨리 그걸 믿었음 드롭킥 한장 더 가져와 까비 아이 근데 보스 6강령이네 기사회생 있어야 되네 친구 되꼬네 이제 얼마 안 남았죠? 아이언클레드의 삶이 끝날 때까지 아 아 아 아 아 OH. HEE-엠 après 내가 무장의대를 써야겠느냐 신송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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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? 문 란 화상 썼네 왜 이거 화상아 타랍 고치 타랍 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롤 오호호호호호호 예예예예예예예예예 워호호호호호호호 이거면 연사드록킥 된다 근데 연사드록킥 하려면은 하락 못쓰는데 연사비 피하면 되지 흠 이리 choosing 뜨리디 맥을 다 태우면 어떻게 이기나요? 지고 다음 게임하십쇼 맞아서 ppe 코스트 낮추는게 낫겠다 아닌가 어차피 연타로 한 마리 덜 굴 수 있으면 굳이 맞을 필요는 없겠다 아피 가운데 꺼 맞췄으면 이렇게 똥댁 똥댁이라 똥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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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 꼬 본 꼬 본 임뿜기 개이득이고요 진아 왜 자꾸 나오고요 근데 이제 뭐지 with the 전멸 이리ess 크리스만 궁금 도료들 엘리트 못 잡겠냐고 으아어어어어어 다 뽑힌 은 드러분 사 챔허우 무감절힘 이거 내겠지 불이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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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퍼먹으면 이제 소멸만 먹으면 되지 않나 그러나 나오지 않으면 어떡하지 잼 구함 지울 것도 없다 이제 아니 똥캔 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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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슈 님들 내 체력이 어디 가면 타락 을 쓰냐 fruitful 아냐 마지막에 안서도 끝장이중 회력 40 올랑스 40 호셔먹었으면 잡았겠다 아 좀 맞았어야 했구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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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분위기 쌓아야 지금 아 뭐야 변성 리필 아니 변성 꺼져 이제 변성에서 나온 발견에서 나온 드롭킥이다 멍청아 아 아 아니지 공부함에서 나온 변성에서 나온 발견에서 나온 드롭킥이 됐나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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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아 으 으 으 하지만 없죠. 재접합시다. 자 타랑님 왜 그러세요? 왜 뭐가 그렇게 나외드냐. 왜 뭐가 그렇게 나외드냐. 킹시병. 이 정도면 피도 안 찼다. 우주푸들님 7개월 구독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사혈 바라기다. 바라기다. 고맙습니다. 아 죽이지. 사신해야 되는데. 굴수하비스 칸와라엠마 이거 개잡음? 나도 모르. 이렇게 하면 1,2의 고서가 있어서 했겠구만. 다시 1,2,3,3,2,1. 발화 희희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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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희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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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 타락설립이야 희흥 대충 2캐저캐어맨어야 돼 희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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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통 박치기 희흥 백원 박치기 희흥 몸통 박치기랑 박치기랑 같이 나가네 희흥 아 이거 이 덱으로 어떻게 이기냐 희흥 희흥 스밭 쓰갈트겐 희흥 희 희필 희흥 미 좀 때리다 써야지 지금인가? 체력 300정도 잡을 수 있으면 무한댁 아니면 아니 살려줘 심장스러그 800이라고 터락 절대 안 나오네 터락 절대 안 나오네 잼기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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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조 불조 부칼 부칼부칼 유칼 pp가 20 26들이면은 부칼이 21들 부칼이 더 약하네 부칼이 약해요 어 강섬이다 그래 강섬이 있어야지 센터 그래프 난고나극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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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관있으면은 타락안쓰고 난관돌리면서 잡으면 되겠다 난고나극복 어 무감각이다 타락쓸까 타락쓴까 타락쓴 다고 해도 체력 좀 깎고 써야되지않나 근데 타락안쓰면 엄청 쏟아보보는 팬들들 타락안쓰 타락안씻 타락안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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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티어 타락안쓰 타락안쓰 타락안ication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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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드라키 컴보의 자비란 없다. 108단 드라키 콤보. 와 내 체력 다 어디감. 취약을 거는 게 맞았나? 뭐야 내 체력 되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깨구리 3롭킥. 또 롭킥 2장만 있어도 되지 않나? 근데 공포 포션 있으니까 3장 넣어도 상관없는데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품 기존에. 물품 기존에. 물품 기존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물품 기존에. pack mu1orient. 고객 시 San rusher. 늦게 쓴다고 좋은 점이 없다. 수비카드는 소중하니까 좀 아껴. 이겼는데 22딜 굳이 욕심 안 내도 되겠지. 수비카드는 소중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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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 터릉 022